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제도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저도 죽 쓰고 있습니다. 방송을 좀 오래 쉬었더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속 구독을 유지해주시고 멤버십도 유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와중에 오랜만에 생사 여부를 묻는 메일을 받고 제가 너무 숨어 지내는 건 아니구나 카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위로나 응원해주셔서 방송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접은 건 아니었지만 사실 저희 증권사 객장은 거의 전쟁터입니다. 반대매매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개월, 6개월 아닙니다. 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500만 원이 남았어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뭐 신용이죠 당연히. 신용을 쓰면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같으면 한 1억 5천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0% 정도 빠지면 거의 90% 3배 정도 쓴다고 치면 거의 90% 가까이 하락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비일비재합니다. 신용뿐만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 하신 분들도 30-40%는 우습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매매는 이틀 동안 돈을 안 갚으면 계속 반대매매 하겠다고 전화가 가고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130%에서 140% 정도 담보 유지 하시는 분들은 하루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 지나봐야 또 빠지니까 결국에는 손실만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를 하고 오랫동안 존벌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결국에는 신용이나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면 결국에는 강제로 청산당하기 때문에 파는 저희나 당하는 고객이나 아주 곤욕입니다. 그래서 매번 싸우고 또 하여튼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지금 한 달 내내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느끼셨을 것 같고 아무튼 누구를 대란으로 다 놔도 지금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내일 또 한국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쨌든 미국금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3.25인 미국금리 현재 미국기준금리가 3.25이죠. 11월 2일 날 fmc이고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금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일 3% 50bp를 올려서 3%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깜짝 0.75 75bp 올리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3%라고 봤을 때 또 한 번 증시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역발상 투자로 오히려 저점을 잡아서 투자해보자 할 텐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반등했다가 오늘 폭락했습니다. 또 2100대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주요 헤드라인을 좀 보면 결국에는 미국지수가 지난주 급락했었고 오늘도 지금 10시 반, 11시네요 벌써 하다 보니까 11시가 됐네요. 하루 종일 이러다가 퇴근하고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욕먹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1시인데 또 지수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지수요. 신업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견고하다 해서 이제 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지난 금요일 날 보였습니다. 미국금리는 3.4%, 3.5% 얘기를 하다가 이제 4.4%까지 일단 더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이게 맨날 씨름하다 보니까 이게 잠겨있습니다. 맨날. 이제 기준금리, 한국금통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시장 뉴스 두 가지는 네이버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지금 반토막입니다. 어쨌든 신저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조 가까운 2조 7천억인가 2조 8천억인가를 투자해서 미국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사겠다라고 지금 거래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장된 건 아니지만 시장으로서는 충격이고 저점 같아요. 제가 봐도 산다고 해서 이렇게 빠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점 같은데 이게 사실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고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IPO 시장도 찬바람입니다. 원래 상장하면 따상 가면서 상장하는 종목 나온다 그러면은 한 지점만 해도 몇 천억씩 몰이고 그랬거든요. 한 지점만. 몇 천억이 사실 말이 몇 천억이지 엄청나게 큰 액수거든요. 왜냐하면 상장하면 손해는 안 보니까. 지금은 상장해도 손해보고. 이번에 KB스타리츠 상장하면서 3,800원까지 갔었습니다. 3,500원인가 3,800원인가. 아무튼 5,000원에 상장했는데 3,000몇백원 가버리면 거의 그냥 재앙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마켓컬리랑 KB뱅크랑 골프조 카운티 대신 글로벌 리츠 줄줄이 내년으로 상장을 미루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아주 안 좋은 뉴스 일색입니다. 이거는 제가 브리핑하는 회사에다 브리핑하는 자료인데요. 사실은 현업에서는 주식을 그만하고 채권 투자를 하라고 전 증권사가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채권은 지금 현재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는 확정금리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채권으로 눈돌리는 그런 부유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채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채권을 하자라고 계속 유도하는 이런 기고문 레터를 쓰고 있습니다. 매주. 여기도 불꽃축제에 100만명이 운집했다고 하고 이거는 또 NHG 투자증권의 개미가 사랑한 종목들 해서 손실 투자자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형주들은 아주 그냥 90% 이상의 손실 투자자 비율입니다. 다 손실이다는 얘기죠. 내 옆에 내 뒤에 100만명 중에 94만명이 손실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17%. 여기 보면 주식 시장의 하락은 2021년 말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죠. 웃으면서 이렇게 반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진짜 삶이 피폐합니다. 요새 과거 데이터는 주식 시장은 변동성은 17% 내외 위로 17% 아래로 17%. 그런데 채권 시장은 사실상 손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식 은행 금리에는 약 2배에서 3배 가까운 금리를 줬었는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고 물론 높은 채권 금리도 가능하지만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략 6%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0% 이상 하락했고 대형주들은 거의 마음 아프다. 그래서 앞으로 이벤트들이 무서운 것들이 많다. 앞서 보셨다시피 예상 점도표. 그 다음에 13일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금리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3일 날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 옛날에는 제가 해외 선물을 할 때나 중요했던 지표였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웬만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 관심 있어 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지식이 해박해지는 만큼 좀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유가도 많이 반등했고요. 오펙이 감사한 소식 전해지면서 여러모로 힘든다. 그래서 채권을 하자라는 그런 결론인데 여러분들 이런 뉴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금리를 어쨌든 좀 중단시키거나 상승을 멈출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연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2% 이하를 다 아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평균치가 2%대예요. 그러니까 평균대로만 평균치로만 돌아오면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워낙 약 10년간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터질 대로 터진 거죠. 그런데 2%까지 올려면 내후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쉽지 않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둔화가 지속되어야 된다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경기 고용이 안 좋아야 되는데 경기가 잘 고용이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어쨌든 2년 동안은 최소 1년 이상은 좀 버텨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채권시장 브리핑인데 시중에 자금이 없어요. 지금 증권사들도 여러분들 PF 아시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향후에 분양성을 담보로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가 결국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증권사들이 돈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증권사들이 위험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CP가 기업업이잖아요. 증권사들은 전통적으로 CP를 발행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CP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도 5% 이상, 4.5% 이상 주는 또 좀 KB, 한투, NH 이런 우량 증권사들은 금리를 4% 중반 그다음에 한양 증권, KF 증권, 이베스트 증권, SK 증권 이런 약간 이군 증권사들은 금리를 거의 5%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시장에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담보대출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증권,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채권의 형태를 띄지만 결국에는 5년 이상 채권 형태를 띄면 자본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신종 자본증권이 요새 인기인데 이거는 매월 이자가 나오는 형태로 5% 이상 금리를 주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인기 많고 은행으로서는 개인들 자금을 모아서 자금을 유동화하는 그런 시장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아무튼 회사체들 금리도 많이 주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투자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건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하락장이죠. 그냥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인버스를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또 우리나라 정서상 오를 때 돈을 벌어야지 떨어질 때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방송하면서 혼자 떠들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합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결국에는 이제 분산 투자다. 시기를 나누어야 된다. 저점이 저점을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내일은 저점 같은데 또 11월 2일날 미국 FOMC도 있고요. 예전에는 FOMC가 기댈 언덕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냥 무너지는 거 받치고 있다가 그 힘 빠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저점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차트 보면 암울해요. S&P 차트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점 부근에 다시 삼중바닥형입니다. 올라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정말 고비인데 왜냐하면 소매 판매랑 CPI가 발표 예정이잖아요. 모레. 안 좋게 나오려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반등했잖아요. 물론 CPI를 구성하는 CPI 지표를 구성하는 자산 중에 유가를 빼고 하는 코어 CPI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가를 빼고 CPI를 산정하는 코어 CPI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유가가 오른 거를 감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코어 CPI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CPI가 급등 또 오른다고 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시장 상황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지수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1시 10분 정도 됐는데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밀렸어요. 저점이 깨진 상황입니다. 표현하기를 2년 내에 최저점이다 하는데 20년 10월 정도 보면 저점이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무서운 차트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한창 방송 잘 될 때였고 사면 다 오르는 시기 그리고 뭘 해도 빠지는 시기 반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반등이 아니죠. 더 오히려 더 심하게 물리는 상황입니다. 더 심하게 물리는 상황. 차트상으로는 반등해야 되는데 CPI가 안 좋게 나오면 진짜 영끌을 해서라도 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뒤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데 뭐 퇴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좀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CPI 발표나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다음날 코스피를 좀 과감하게 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달러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달러가 112달러입니다. 달러인덱스가. 112포인트라고 해야 되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2132 저점인데요. 2192까지 밀렸습니다. 오늘도 진짜 재앙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밀려가지고 막판에 좀 반등하긴 했다만 근데 진짜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재앙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거래 터지면서 좀 반등해줬으면 했는데 결국 반등 못하고 마감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 외국인들 보면 산 것도 없어요. 파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떠났습니다. 판 거 이거 뭐 얼마입니까? 1,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90억이고요. SK이노베스 이런 거 관심도 없고 하이닉스를 샀길래 봤더니 하이닉스는 진짜 뭐 거의 죽 쓰고 있네요. 요새는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연락 두절입니다. 사실상. 15만원 때 뭐 14만원, 11만원, 12만원 기회 많았거든요. 근데 8만원 찍고 9만원 찍고 하다 보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상.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진짜 제가 4만원 넘으면 사겠다라고 진짜 으름장을 몇 번 놨는데 5만1800원 찍고 지금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반토막이에요. 이런 우량주에 신용 안 태우면 사실상 결례거든요. 근데 우량 신용 태우신 분들은 아주 그냥 재앙이죠. 4만원 봅니다. 진짜로. 4만원 보면 몰빵해도 되겠죠. 하여튼 55,400원 마감인데요. 아주 영광스러운 가격이네요. 외국인들이 산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꼬시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매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불보도 뻔합니다. 이것도 뭐 한 며칠 동안 개인 들어올 거거든요. 내일 금리 인상, 미국 CPI 이렇게 해서 안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네 하면서 들어오면 이제 공매도 뚜드려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옛날같이 그런 제가 10년 동안 해오던 투자법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가치판단의 근거로 좋은 근거를 들이대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모든 게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공매도 늘어나고 있는 건 팩트니까 또 굳이 또 산성전자에 지금 몰빵하지 마시고요. 또 흔들리는 걸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카톡 멤버십 여러분들하고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쨌든 VIP 멤버십 여러분들 혹은 또 공개방 여러분들도 지금은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도 댓글도 없어요. 민망해서 글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는데요. 유일 에너테크 18,000원 17,000원 16,000원에 잘 샀다가 안 팔았더니 다시 다 반납해서 지금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저도.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저도 손실입니다. 그런데 유일 에너테크 자회사 제형텍이 배터리, 폐배터리 처리가 문제거든요. 성희라이텍이 어쨌든 대장주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다가 고꾸라졌지만 제형텍은 유일 에너테크가 한 40% 정도, 2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상장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우 신뢰도가 높은 소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뜨문뜨문 거래 터질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들고 계시다가 거의 저점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오히려 좀 쉬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같이 한 4만원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급등할 때마다 파는 전략으로 유일 에너테크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아주 힘이 있어요. 제가 봐도 아모텍은 포트가 꼬여 있거나 아니면 한 10개 들고 있는데 10개 다 마이너스고 그중에 한 3, 4개는 정말 정내미도 떨어진다. 그럴 때는 아모텍으로 좀 갈아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또 급등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다시 돌아왔거든요 결국에. 애플페이의 기술력을 사실 아모텍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삼성페이랑 LG페이 독점 아니죠. 삼성페이가 독점하는 시장에 애플페이가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12월에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 단말기 관련된 보급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아주 큰 미션이 있는데 아모텍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슈, 중장기적으로 이슈, 계속해서 매출 증대 이슈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을 못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또 주식은 손 놓을 수는 없고 영원히 안 할 거 아니라면 좀 과감한 투자 판단이 필요할 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민망하지만 좀 힘을 내서 방송 해봤습니다. 저도 하고 나니까 또 힘을 얻고 여러분들도 좀 의견도 좀 주시고 힘드시겠죠. 주식 안 보시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좋은 돌파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시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웃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도 힘 좀 많이 주십시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아주 다이나믹한 시장이 예상되는데 꼭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